루시우 장인 되겠어 이러다가 오 3층에 애들 많다 솔져 리퍼 루시우 3층 솔져 나선로케 빠졌구요 으 솔져 솔져 리퍼 망영아 빠졌어요 아 재질 뻔했어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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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팀 귀지인데 리퍼 3층 리퍼 3층 라인 들어온거 라인 들어온거 라인 들어온거 오케이 오케이 살려줘 나 죽겠다 석양 알려줘요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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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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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가 잘가 잘가 어 뭐지 아 자리야 저거 언제까지 버티는거야 도대체 아 루시우 컷 솔져있어요 솔져 라인 이거 어 조져요 라인 트리스닝 바로 뒤에 뒤에 라인 라인 개피 라인 개피 어 망치 못섰구요 2층에 저거 솔맥 솔맥 어 화물해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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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피 자리야 왼쪽 건물 우리 갓쪼님 오키오키오키 갓쪼님 자 리퍼 개피 조져요 조져요 오케이 리퍼 다운 라인 조져요 라인 조져요 와 역시 우리 갓쪼 전진 갓쪼 전진 갓쪼 우리 팀 공을 안썼는데 갓쪼 갓쪼 스나가 아니야 전진 갓쪼 어 이게 왜 맞아 아우 우리 전진 갓쪼 죽는다 어 나이스 리퍼 리퍼 망명화 빠질거에요 안 되지 우리 갓쪼 살려야돼 안 돼 갓쪼 빨려 들어갔어 자리야 자기 실드 빠졌고요 아 트레이서님 아깝아 아 각도 계산이 약간 미스 미스 자리야 오 주눈 실드 없고 왼쪽에 석양 왼쪽 석양 왼쪽 석양 왼쪽 뒤 석양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라인 2 빠졌고요 자리야 자기 실드 빠졌고요 솔져 왼쪽 2 자폭 시퀀스 아 라인 라인 자리야 실드 없음 어 리퍼 하물 리퍼 하물 리퍼 노궁 하물 솔져 비행기 위에 솔져 리퍼 개피 리퍼 개피 망령어 빠졌고요 리퍼 개피 자리야 컷 왼쪽에 맥크리 왼쪽에 맥크리 솔져 비행기 하네 솔져 비행기 라인 라인 하물 붙었어요 솔져 비행기 위에 어 뭐야 여기 왜 맞아 점프 뛰기 직전에 넘어졌네 아 저 비행기 위에 따줘야 되는데 누가 2층에 있어요 2층에 비행기 위에 저 솔져 있는거 따야되는데 윈스턴이 올라가면 될거지 윈스턴이 올라가면 될거지 윈스턴이 올라갈게요 어 라인도 2층 올라갔음 어 아 자리야 주누실드 빠졌고요 메이도 올라가있어요 아 잠깐 메이도 있어요 메이도 비행기 위에 올라가있음 솔저랑 같이 저 근데 화물 그냥 가서 밀어버리면 되는거잖아요 백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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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에이 오우 제대로 온나 메이 힐 빠졌어요 다일 자리야 주누실드 없고 자리야 개피 자리야 개피 자리야 개피 루시우 루시우 아 필요없어요 그냥 저거 버려요 버려요 어 메이 저기있네요 메이 개피 오케 나이스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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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거 저거 전징가쪼님 같이가서 줘서요 오케 전징가쪼 나이스 나이스 오른쪽에 그 뭐냐 그 뭐 하나 들어가지 않았나 안 돼 아파 아파 전징가쪼 전징가쪼 좋다 전징가쪼 2층 먹어요? 아이고 자리야 우클리 어 왼쪽 오른쪽 건물로 한 명 들어갔어요 메이 오른쪽 자리야 자기 실드 빠졌구요 메리 조심 으으 우리 갓저 죽었어요 메인 딜러 죽었음 메와 저희 두렵어요 어 자리야 자기 실드 빠졌구요 야 나 갓졌어 쏠져 나선 로켓 빠졌고요 오른쪽 2측에 메이 자리아 자기실드 빠졌고요 어 나 비트 없는데 어 쓰지 마요 쓰지 마요 목표 빠졌고 쏠져 맥커리 자리아 궁 빠졌어요 오 자리아 자기실드 빠졌고요 우리 메인딜러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쏠 맥 오른쪽 위에 쏠 맥 메이 저거 원숭이 올라가기 힘들겠는데 쏠 맥 메이면 안되지 이 자식들 똥주 뿌시서 어 화물해 황조래 화물해 똥주 뿌시서 으 나 죽인다 자리아 자리아 으 자리아 너무 세요 저거 밑에 탱커들 메인 탱커들 너무 아프구만 자리아 아 우리 한주가 쏠 맥 머리 따줘야 되는데 어 석양 정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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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왜 맞아 안 맞는 범이었는데 뭐지 어 왜 저거 뭐야 아 루슈 너무 세다 빼요 빼요 다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음 투힐을 해서 유지력 들고 가든지 라인을 이거 원숭이 가지고는 힘들어요 저 위에 세 명 다 따기 라인은 에 라인 해가지고 적주 3총 상층 그냥 방벽으로 막으면서 방벽 수업하면서 가야겠는데 자리아 꺼내셔도 되고 우리 자리아 저희가 자리아가 없어요 안 돼 라인 라인 개피 이속 이속 어 자리아 주는 실드 빠졌고요 솔져 우리팀 기지 쪽 오케이 조져요 자리아 자기 실드 빠졌고요 조져요 오케이 라인 나왔어요 라인 도착했어요 라인 메이 라인 메이 조져요 오케이 라인 다 메이 개피 메이 쉬프트 빠졌어요 메이 조져버려요 저거 나오면 저기 리스턴 좀 꺼졌어요 오케이 오케이 솔져 위에 솔져 다리 위에 솔져 다리 위에 다리 위에 조져요 솔져 개피 오케이 안되지 안되지 원숭이 원숭이 화물에 오케이 저거 앞에 있는 놈들 순차적으로 조져버리고 라인 화물에 붙어있어요 라인 화물에 붙어있는거 라인 개피 오호 메이가 죽었어 라인 컷 오른쪽에 소 wal 북쪽이 월요ern 정면 소멀 Peng 왓 음 쐈어요! 루슈우 개피 루슈우! 화물의 원숭이! 쩔져 오른쪽! 으읍! 난 넘나 쫄쳐온다 저 망치있어요 비빌수있으면 한 번만 비벼야돼 비벼야돼 지금 살짝 떨어지면 끝나요 어이구! 아이고 아 왜요? 아 가면 돼요 이거 아 저쪽 루슈우 너무 오래 살아 정수기 비대 0 공수 변형 수비를 준비하십시오 아 아깝 수비 저는 A 완막 가능합니다 아 A 완막 가능하구요 남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는거 할게요 아 메르띠 좋구요 아 디바도 좋구요 아 탱커 힐러 딜러 한마리씩 한명씩 나오구요 힐러 빼고 할게요 힐러 빼고 어 자리아 디바 좋구요 힐러 빼고 하시 어 그러면 제가 힐러를 한번 루티우를 음 라인을 할까요? 네 자리아 괜찮아요 자리아 좋죠 네 어 좋죠 저기 저 프레이스랑 프레이스랑 음 음 LD를 무조건 지켜야겠네 와 디바 황금총 개 이쁘다 저 근데 앞쪽 앞쪽만 있어가지고 좀 이상함 메뚜기다리 같은데 메뚜기다리 와 게임한다 어 어 막아버려요 메이 들어왔어요 메이떨굼 어 매크리 오른쪽 어 매크리 다운 메이부터 봐요 메이부터 메이부터 내려가야 돼요 이제 내려왔어요 아니 아니 아까 잘못 내려왔는데 예 반대쪽으로 내려왔어야 되는데 아 여기 게임이 어떡하지 여기 내줘야 될 거야 아 너무 저거 됐지 네이 시프트 빠졌고요 자리야 오른쪽 나왔고 석양 왼쪽 겐지궁 메이궁 아 안돼 오 빨리 뚫렸다 겐지개피 아 치즈 자리야 자리아궁 있어요 자리아궁 예잉 공격기야 준비됐습니다 오프다 이거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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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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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졌어요 아나는 별로일 것 같고 제냐타 제냐타 제냐타는 물려도 머리 터트릴 수 있지 않나요 겐지 머리 정면에 자리야 화물의 자리야 화물의 자리야 라인 겐지궁 라인 돌침 빠졌고요 화물의 자리야 메이 메이 화물 메이 화물 오른쪽 시프트 빠졌고요 자리야 에너지 엄청 많이 찼어요 왼쪽에 라인 망치 자리야 다운 오른쪽 오른쪽 라인 개피 라인 다운 메이 메이 다운 겐지겐지 석양 정면 어 나이스 막아줄줄 알았는데 오케이 해야 돼요 우리 디바우 100카드 없다 예 와우 쓸렸어 라인 궁 없으니까 자리야 궁 찾겠는데 어 자리야 개피 똥주 부시사 으 솔저님 혼자 있어요 라인 라인 오케이 자리야 반피 자리야 반피 자리야 개피 자리야 자기실드 빠졌고요 네 겐지겐지겐지 멕크리 오른쪽 위 화물 화물 멕크리 성강 빠졌고요 화물 화물 자리야님 뒤에 오케이 멕크리 다운 이거 라인 궁 있어요 라인 궁 조심 얘들 근데 숫자 적으면 그냥 조져버려요 오케이 자리야 자기실드 빠졌고요 자리야 궁돌 없는 공 앞이 자리야 공 앞이 메이 개피 자리야 개피 자리야 빠졌 오케이 메이 왼쪽 위 시프트 빠졌어요 겐지 화물 겐지 화물 겐지 화물 겐지 시프트 빠졌고요 매크리 왼쪽 위 아 매크리 왼쪽 위 매크리 왼쪽 2층 저거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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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시프트 빠졌고요 매크리도 왼쪽 위 오케 나이스 라인 라인 야 저 자리앞이 가까이 오시겠다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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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요 빠져요 겐지 반사 빠졌고요 라인 궁 조심하시고 너 간다고 들어갔나요 저 궁 있어요 자리야 궁 아 이거 피트 없는데 어? 뭐야 나는 왜 풀려 들어왔지 형 한번 아꼈어요 네 나 비빌게요 최대한 나이스 라인 개피 라인 개피 아 라인 라인 개피 라인 개피 자리야 메이시프트 빠졌고요 자리야 먼저 아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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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야 개피 자리야 개피 자리야 개피 메인 먼저 메인 다운 자리야 자기 실드 빠졌고요 오케이 자리야 다운 뒤에 겐지 뒤에 겐지 거점에 겐지 궁 리퍼 망해가 빠졌고요 죽었어요 리퍼 개피 리퍼 다운 이거 위에 자리 잡고 아래 내려간 분들만 비비시고 내려갈게요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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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오케이 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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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개구리 개피 오케이 개구리 이거 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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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방어 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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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 빠졌고요 어 메이 시프트 빠졌고요 어 안되지 안되지 라인 라인 반피 라인 하물 겐지하고 겐지하고 라인 겐지게 피 x2 오케이 겐지 있다 뒤에 뒤에 윈스턴 나이스 응 꽤 나이스 수고하셨어요 게이드 수고용 터너 저 새끼 전판도 이쁜 것 같은데 ㅋㅋㅋㅋ 루슈 잘하는 꿀팁 있나요? 어.. 안 죽으시면 됩니다 안 죽으시고 힐을 계속 주시면 돼 이석 줄 때 주고 어 에임 이런거 필요없어 이거 비트가 늦게 차가지고 딱 그때 썼는데 그냥 좋았어 좋았어 수고하셨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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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이게 딱 정석이야 루슈의 정석이 아닙니까 이 판이 됐고 정석이 네 잘하네 감사합니다.